아이들에게 좋은 TV는 따로 있다 유플러스 TV가 아이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콘텐츠를 모은 아이들나라를 출시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엄마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리모컨에 노란색 전용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엄마 아빠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쉽게 아이들나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던 유튜브 이제 TV로 더 쉽게 더 크게 친구같은 인기 캐릭터들과 놀면서 영어를 배우고 리듬에 맞춰 춤추고 노래해요 커다란 TV를 보니 아이들이 더 재미있어요